생생하게 상생하며 Y10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10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줍고 또 줍는다. 줍줍 열풍이 여기저기서 불고 있습니다. 며칠 전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에 그동안 미분양 났던 곳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주식도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가 급등했을 때 팔고 급락장에서 다시 주워 담는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줍줍 열풍. 면세점에서 다음 주 재고 면세품 제품을 할인합니다. 다 명품들이죠. 이번 달 초 이미 재고 면세품 온라인 판매 때 고객이 몰려 서버가 마비되고 상품이 단시간에 완판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줍줍도 돈이 있어야 하죠. 줍줍까지 부러워하는 건 모양 빠지니까 하지 않을래요. 2020년 6월 19일 Y10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토론. 안구. 수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참 많죠. 의료진들의 헌신 그리고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또 하나는 동선이 바로 파악될 수 있는 IT 기술.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동선 내 출입 기록 내 개인정보 이거 이렇게 쉽게 공개되는 걸까 이런 생각 말이죠. 그래서 오늘 토론 안이고 수다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데이터와 보안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한인수 IT평론가 나오셨어요. 평론가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전응준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한인수 평론가님은 저희가 몇 번 모셨는데 전응준 변호사님은 처음 모셨어요. 개인정보보호 전문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제가 전문이라고 딱 잡아서 말하기에 약간 좀 어색한데요. 일단 개인정보를 저희 쪽에서는 데이터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데이터를 이용할 때 데이터의 주인격인 정보주체의 권리도 잘 보호해야 되고 관련 데이터법도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문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재미있는 것이 데이터법이 약간 사실 법률은 문과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 데이터 관련법은 암호암호 이런 조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IT기술에 대한 공부도 틈틈이 하면서 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컴퓨터공학 전공하셨죠? 그렇죠. IT를 전공한. 아주 옛날 30년 전 얘기했어요. 한인수 IT평론가도 언제부터 이쪽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직장생활하면서 했으니까 2000년부터 IT기업에서 일을 하고. 20년 정도. 그러면 20년 넘게 이쪽 바닥에 있으셨고 IT 관련해서. 그리고 30년 전에 IT 공부를 하시고. 학부에서 한 것 같아요. 변호사로 개인정보 전문 변호사로서 이런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한인수 평론가님은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변화를 가장 크게 느끼세요? 꼭 오늘 주제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죠. 특히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학교 온라인 교육 그거 집에서 보살피는 게 힘든 일인데. 그런데 IT업으로 보면 우리 소위 말해서 언택트라고 요즘 하잖아요. 비대면. 그러니까 원격 진료, 원격 교육, 그다음에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과거에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에 웅축돼서 짧은 시간에 실험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진짜로 되는구나. 이런 걸 사람들이 몸소 체험을 했으니까 이게 언택트라는 산업이 하나의 테마로서 대세로 흘러가고 있는 게 지금 거의 대세로 확인되고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그 산업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게 거의 매일매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으로만 보던, 읽던 언택트 산업들이 생활 가운데 너무 단기간에 쑥 들어왔죠. 필수적으로. 전흥준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어떤 변화를 가장 크게 느끼세요? 저는 조금 약간 이념적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좀 소중한 기종한 누려왔던 가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일상들. 이동할 수 있는 거, 내 사생활이 보호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좀 어려워지면서 우리가 종류에 누려왔던 것들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우려되는 거는, 우려되기보다는 생각되는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지금은 사실 국민의 어떤 생명권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개인이 프라이버시나 이동의 자유를 양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1년, 2년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 보호를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강한 요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문제 제기를 생생경제에서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잃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제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지금 전혀 잡히지 않고 있고 사실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권이라는 대전지 앞에 다른 권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생생경제는 한 발 앞서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두 분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개인정보나 개인의 이동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오픈하고 공개하고 하는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여파, 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샵 0945, 오물점 0945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도 또 함께하고 있어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Y10 라디오 치시면 여러분들도 보이는 라디오 창에 여러분들의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죠. 제가 오프닝에 한 고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눈 얘기 이거 지금 고민해도 괜찮나? 개인정보 이렇게 공개돼도 된다고 내가 기분 나빠하는 마음 가져도 괜찮나? 이런 제 마음 괜찮습니까? 변론가님.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정보를 많이 내놔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 거는 다 공공재라고 농담처럼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살아온 환경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좀 내놓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요즘 주변의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 당하는 피해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많구나. 특히 저희 동네 단골 가게들. 이번에 간접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름이 어떻게든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저씨 가서 보면 표정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확진자가 있다면 확진자 동선에 우리는 지금 가게 이름들 상호명을 다 공개하잖아요. 이태원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사람이 다니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국민청원까지 있었는데 그런 피해가 있는 거죠. 네. 실제로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는 것들이 그러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예를 들어서 큰 기업이나 또 어떤 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력이 있어서 이름이 노출돼도 다시 재생, 재건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결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문제적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거의 강도가 사회문화적인 기반 하에서 이루어질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예를 들어 식당 사업자의 어떤 피해 같은 것들도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요. 또 동선이나 프라이버시가 공개되는 그런 저희 법에서는 정보주체라는 말을 쓰거든요. 정보주체의 권리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고민돼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서 일부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 규정이 있어요. 정부가 배상이 아니라 보상을 해주는 규정이 있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그런 식당에 관한 식당 사업자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는 편이죠. 주로 의료기관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안에 혹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병원 정도다. 주로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이고 이렇게 지금 식당 같은 경우에는 집합금지 명령이나 집합제한 명령으로 영업을 살살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손실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률적인 부분의 질문이에요. 우리가 헌법이 가장 큰 가치라고 하고 그 아래에 하위법령들이 있잖아요. 생명권과 관련된 법이잖아요. 감염법 예방법은. 그럼 이건 굉장히 상위에 있는 법입니까? 개인정보법보다? 저희가 유력한 견해는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감염병 예방법이 일반적인 개인정보법보다는 이 상황에서는 특칙 규정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인 동선을 국민들 자체도 공개하지 않고 피해를 입힐까 봐 그런 국민성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초기에 되게 문제점으로 지적됐었거든요. 이건 IT 기술하고는 관련 없이 약간 국민들의 의식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오픈하고 공개하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국, 러시아 같은 굉장히 사회 통제가 심한 나라의 경우에는 거의 앱에 전 국민의 앱을 깔게 한다거나 또 러시아는 안면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을 추적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개인의 정보보호가 훨씬 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말씀하신 개인의 자유보호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장된 일부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래서 아까 우리 변호사님하고도 대결에서 얘기 나눴는데 우리나라는 한 그 중간 정도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아래에서 우리보다 좀 더 심한 나라에서 또 물론 배울 점이 있겠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 소중하게 얘기하는 나라에서 배울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아까 많이 나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확진자들 동성공개하잖아요. 당연히 공익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기술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공개되는 거예요? 평론가님. 그건 변호사님이 더 정확히 아시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우리가 비식별은 감형 정보로 공개한다고 알고 있어요. 이름 김 모모 씨. 그래서 누가 쉽게 특정할 수 없게 그 정보만 가지고는 특정할 수 없게 일단 공개를 하고 있고 장소나 시간, 교통수단 이런 것도 다 공개를 하는데 이게 조합을 하지 않고서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전히 과거처럼 이렇게 좀 더 척기에는 굉장히 촘촘하게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대충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면 충분히 누군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가이드라인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정교해져서 이제는 이제 합쳐서 조합을 해가지고 알지만 할 수 있을 정도로 감형 정보를 잘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초기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혼선 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정보 가이드라인 때문에 굉장히 손의의 피해자들이 있었던 것들이 지금 생각이 많이 납니다. 맞습니까? 초기보다 지금은 굉장히 완화됐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개인정보가 이제 많이 식별이 되면서 정부도 가이드라인을 내면서 가이드라인을 네. 있었습니다. 공개할 때 가이드라인을 내면서 개인이 이제 추적 내지 식별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내밀하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초반에 제가 기억했다는 걸로는요. 코로나19 초반에 동선이 안 나와서 맘카페에 엄마들이 다 추적을 하고 그 사람이 어디를 갔고 또 그 사람의 아이가 어디를 다니고까지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는 이제 일부 자치단체는 마치 개인의 스토리를 알려듯이 한 적이 있었고요. 일부 구청은 또 아예 없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맘카페에서 막 찾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돼 있고요. 가이드라인이지만 주로 이제 접촉했던 시간과 장소만 특정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장소와 시간에 유의하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가이드라인 돼 있습니다. 그게 근데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진술 썼듯이 앉아서 몇 달, 몇 일, 몇 시에 내가 어딜 갔다 이걸 보고 CCTV로도 추적을 하고 그게 아까 질문했던 거 하신 거하고 관련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기술적보다도 이제 법에서 감염법, 예방법 76조 2에서 수집할 수 정서가 좀 광범위하게 정의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 내지 질본본부장이 개인의 인적사항, 그다음에 이제 이동 경로, 그다음에 신용카드 결제 내역, CCTV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지자체 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을 통해서 통신사로부터 위치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우리나라 질본 데이터베이스에 다 고스란히 돼 있고 거기 접속을 해보면 그 확진자 또는 확진자, 의심자가 어디로 돼 있는지 이렇게 그림으로, 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소위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놀라운 기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IT를 20년 넘게 초기 기술부터 보셨을 텐데 그때 IT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거라고 거의 개인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감시하고. 그게 이제 과거에 군인이나 아주 극과의 기미를 다루는 고급 기술에 속했던 것이 이제 누구나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 다 이미 GPS에 설치돼 있고 그것을 통신사가 공개하는 순간 나의 모든 동선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술적으로는 이미 통제라기보다는 감시가 가능한 체계가 되어 있는 건데 그걸 법과 제도로서 심의를 보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만 먹으면 이제 그러한 세상 사생활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는 건 맞는 거죠. 너무 무서워요. 저는. 제가 뭐 사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감시나 통제가 두려운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도 그냥 섬뜻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클럽발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제가 대학 교수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대학교로 무슨 과, 몇 학년, 누가 몇 월 며칠에 클럽에 갔다라는 공문을 다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CCTV 하나만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이 사람이 누군지 인적 정보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평상시엔 불법인데 지금 특수 상황 가운데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일부 시행하고 있고 사실은 아까 프라이버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가 할 때인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 일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광범위하게 추적을 하는 것들이 과연 법적인 근거가 튼튼하냐. 예를 들어서 지금 QR코드로 전자출입 명부를 작성하고 그것을 정부가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감염법 예방법의 기초에서 되어 있다고 정부의 설명자로 되어 있는데 그 전제는 출입자가 감염병 의심자여야 됩니다. 지금 감염법 예방법은 그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대상을 감염법 환자와 감염법 의심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클럽만 갔다고 해서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과연 감염법 의심자인지는 사실 법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시민단체가 법적인 근거가 좀 불충분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두 분이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다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이 두 가지 가치에 대해 어느 쪽에 비중을 줘야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정보 쪽에 가치를 더 주느냐 아니면 국민의 안정권에 더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더 활발하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4343님이 공적 영역에서는 규제 단속 공개 필요합니다. 정부 당국의 지속적인 예방치료 노력이 이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실시간으로만 올라오고. 그럼요. 아니, IT 전문가께서 뭘 이런 걸로도 올라오고 그러세요. 아니, 이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그럼요. 9193님은 환자 주민번호로 마스크 샀던 간호사처럼 개인정보 도용하면 가중처벌해야 됩니다. 이런 일도.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지금 너무 많이. 그렇습니다. 되고 있어서 아까 QR코드 얘기도 하셨는데 그럼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지금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중이용업소에 남긴 출입차 개인정보가 별도의 관리 지침 없이 방치된 경우들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사실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하는 일이긴 하죠. 그게 이제 조금 법적인 얘기 죄송합니다마는 집합 제한 명령이라고 해서 그 명령의 근거에서 다중이용업소들은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수기로 되면 당연히 보관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정부가 고안한 것이 QR기반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제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193님은 운동하러 갔는데 관장님이 저 QR코드 찍어가셨다고. 이게 좀 괜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IT 관심이 많으니까 QR코드 설치하는 앱도 깔아보고 그다음에 QR코드 제 전화기에 한번 설치해보고 일부러 해봤는데요. 잘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오히려 손으로 적는 게 볼펜에 손에 묻어서 감염될 것 걱정 없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잘 사용하지 않은 분들에겐 굉장한 반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르신들. 내가 노래방에 노래하러 갔는데 왜 내가 내 신분을 공개해야 되지. 이런 반감이 굉장히 크셔서 사실은 저는 이 QR코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수기로 작성하는 그거 굉장히 보완적으로 매우 허술한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데서는 유용한 도구다. 더 유용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에 대한 편리성의 사람들이 느끼면 더 많이 사용하시지 않을까. 오히려요. 그런데 저는 아까 어르신들 얘기도 했지만 어르신들도 콜라텍이나 아니면 코노, 코인노래방이나 이런 데 어르신들이나 아이를 가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QR코드 하기 너무 어려워서 이제 거기도 어르신들 스트레스 풀러 못 가겠다. 저는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의 진보에 소외되는 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이버를 어르신들도 많이 사용하신다면 단추 두 번만 딱 누르면 QR코드 설치됩니다. 그게 어르신들한테 어려워요. 단추만 누르는 게.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 그런 노인분들, QR을 사용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메뉴를 보니까 수기 장보를 쓰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서 이제 소위 프라이버시에 대한 민감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나는 주민증까지 내기 싫다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기꺼이 내서라도 나는 노래방을 가겠다. 이런 분도 있을 건데 이분들의 어떤 니들을 전체적으로 만족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은 무엇인가. 나이트 기술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초기에 변호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거나 기술의 진보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의 수다가 그 첫 돌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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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듣고 올게요.